배인 사랑의 노래 안녕하세요 교수님 두 손을 앞에 모으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난영의 모습이 전날과는 너무도 다른 느낌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섭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반은 건성으로 대꾸하였다 교수님 어젠 제가 무례했어요 사과드립니다 뭔 별 말씀을 오히려 내가 미안했어요 그때 웨이터가 문섭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다 테이블에 맥주와 샌드위치를 놓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순간 문섭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난영을 일행으로 알고 그가 주문을 추가하길 기다린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자리를 권해야 할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했다 난영도 그런 눈치였는지 조금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문섭은 식당차 안을 둘러보았다 여자 혼자 합석할 만한 자리는 정말 없었다 괜찮다면 여기 앉으시죠 어제 일 미안하다는 뜻으로 내가 커피를 사겠어요 난영은 안면뿐인 남자와 마주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문섭처럼 연륜이 주는 점잔음이 어쩌면 편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지금 동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또래의 동행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피곤함이 차 한 잔의 여유마저도 없애버리기 쉬웠다 또한 문섭과 약간의 안면 정도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 차를 주문하고는 빙글에 웃으며 의자를 담겼다 앉기 위해 상체를 굽히자 그녀의 머리가 문섭의 눈앞을 가로막는 듯 했고 산뜻한 머리카락 내음이 느껴졌다 문섭은 맥주를 컵에 따르고는 샌드위치를 한 조각 집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식사는 했어요? 네, 학교에서 먹고 나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난영은 괜히 앉았다는 후회를 잠시 해본다 그럼 혼자 먹겠소 친하지도 않은 젊은 여자를 앞에 두고 음식을 먹는다는 게 보통 거북한 일이 아니었다 커피에 크림을 섞는 그녀의 손놀림이 조용히 원을 그리고 있다 아까 대합실에서 신문 고르시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뵀어요 그때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어제 무례했던 일이 마음에 걸려서 볼이 열게 붉어지면서 머뭇거리는 말투의 그녀가 어린 소녀 같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빛깔은 몇 가지나 될까 당돌하게 느껴지던 어제의 난영이 오늘은 애잔한 여자처럼 보인다 서울은... 아침에 보았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둔다는 것이 원큼하게도 알고 있는 질문을 던졌다 집이 서울입니다 아, 그래요? 라고 말하는 문섭의 말투에 과장이 섞인 걸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무슨 얘기를 한다 문섭은 마땅히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도록 유도할 화제거리도 찾지 못해서 신경이 쓰였다 강의실을 벗어난 문섭은 낯선 자리에서 더구나 오늘처럼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난처하기만 했다 그녀는 그녀대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피했어야 하지 않았나 후회를 한다 신문에서 교수님의 칼럼을 자주 읽고 있어요 별로 잘 쓰지 못하는 글인데 부끄럽군요 아니에요 교수님의 칼럼 독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 친구들도 거의가 다 그래요 신문사 요청에 거절하기도 못하고 해서 소신껏 쓰고는 있지만 독자가 많다는 건 금시초문이군요 난영은 강의실 밖까지 들려오던 문섭의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났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그의 목소리는 복도를 울릴 정도로 힘이 있었다 끝나는 시간도 잊은 채 수업에 빠져드는 그의 열정은 자신의 학문에 그만큼 성실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녀는 새삼 문섭에게 신뢰감을 느낀다 교수님같이 명성 있으신 분이 시간도 없으실 텐데 어떻게 지방대학에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명성은 무슨... 사실 교수님 강의는 서울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강생이 모인 게 개교 이래 처음이라더군요 내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난 어디든 가려고 해요 지방대학이 더 우수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명성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어찌어찌 된 연고로 신문이나 방송에 얼굴 좀 내밀었다고 그 학문에서 최고란 법은 없죠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 있는 부분들은 교수라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김 교수도 영문학 중에 전공은 따로 있죠? 네, 18세기 0시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교수라뇨 전 아직 멀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 그냥 김 선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교수님 문섭을 향해 그녀가 살짝 웃음을 보냈는데 그때 드러난 하얀 이가 무척이나 청결한 느낌을 주었다 그 여자 말이야 약간 미스터리야 꽤나 이지적이면서 맑은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이 여자에게 과거가 있다는 소문은 그야말로 헛소문일지도 모른다고 문섭은 생각해 본다 강의는 몇 시간이나 맡았어요? 1, 2학년 교양과목까지 합쳐서 11시간이에요 적은 시간은 아닌데 그렇담 대구에서는 며칠 묵어야겠군요 처음부터 아는 척 할걸 이게 무슨 엉큼한 질문이람 교수님 성진오페스텔에서 묵으시죠? 주영택 교수님 계시는데 문섭은 공연이 뜨끔한다 아, 네 저도 거기에 있어요 음, 그래요? 사실은 교수님을 두어 번 뵀었어요 한 번은 지하 슈퍼마켓에 서고요 또 한 번은 주교수님 차에서 내리시는 걸 뵌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구면이었군요 아니죠 교수님은 저를 어제 처음 보셨잖아요 하하하,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저 사실은요 A대학 80학번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후배가 되죠 아, 그렇군요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도는 무슨 오히려 나 좀 잘 봐줘요 어제처럼 시간 못 지키더라도 문섭과 난영은 각자의 앞에 놓인 잔을 들었다 그리고는 찰나처럼 스쳐가는 나무들과 멀리서 천천히 사라져가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결실의 계절이란 걸 곳곳에서 추수를 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빈 자리가 없어 잠시 합석은 했지만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거니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어제 일에 대한 사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다 커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녀에게 문섭은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과 함께 오랜만에 귀가인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는 인사를 덧붙였다 대구에서나 서울에서나 난영은 요즘 원고에만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광신자처럼 타작에 꽂혀있는 흰 종이 위엔 몇 줄의 글귀가 찍혀있는데 아직 마침표는 보이질 않는다 밤새 그 마침표 하나를 찍기 위해 난영은 여러 잔의 커피를 마셔가며 타작의 앞에 매달렸으나 허사였다 난영은 번역이 거의 끝나가는 조지 기싱의 산문을 펼치다가 도로 덮어버린다 새벽에 하는 번역은 왠지 밀린 숙제를 하는 것만 같아 재미가 없다 난영은 눈을 비비며 다시 타작이 앞에 앉았다 자음과 모음이 차례로 배열되어 갔다 그는 구식 타작이의 소리가 좋아서 굳이 전자 타작이를 피했다 대구에서는 강의 준비나 소설 구상 등을 할 때 편리한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녀는 이 구식 타작이 앞에 앉을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을 가졌다 이 고물 타작이 앞에서 신선한 감각의 글이 나오겠니? 글이 잘 되지 않는 건 순전히 이 골동품 때문일 거야 그녀의 집을 처음 찾아오던 날 상혁이 한 말이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언제였던가 그를 처음 만나던 날이 그날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요일이었는데 아마 과외 지도를 하고 오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랬다 수유리에서 집으로 오던 길에 비를 만났었다 잔뜩 찌푸린 하늘을 보고도 우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연희동 정류장에서 내렸지만 이십여 분을 걸어야 하는 집까지가 막막했다 우선 비를 피해 정류장 앞에 있는 병원 건물 현관으로 피했다 그때 이봐요 하며 다가온 키 큰 남자가 상혁이었다 이 우산 쓰고 갈래요?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우산 말고도 접는 우산 하나를 들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뜬 난영에게 우산을 펼쳐서 건네주었다 아직도 이 동네에서 살고 있군요 반가운데요? 절 아세요? 난 댁하고 같은 학교예요 군대 가기 전에 버스에서 여러 번 봤었어요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1년 방위 치렀지만 난영은 그의 얼굴이 낯설었다 우산 안 받아요? 거절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쑥 받기도 그랬다 누구 마중 나오신 것 같은데 친구 녀석이 갑자기 온다고 해서 하지만 이거 같이 쓰면 돼요 우산은 어떻게 돌려드리죠? 아, 그건 나중에 만나면 커피나 한 잔 사줘요 됐죠? 사실 그때로선 돌려주는 건 나중 문제였다 점점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갑자기 되살아나는 상혁과의 기억을 지우려는 듯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더 이상 그를 생각하는 것도 그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녀는 다시 타자기 자판에 손을 올려놓았다 촉수에만 신경이 살아있는 말미잘처럼 자신의 신경이 온통 손끝에만 살아있길 원하며 하얀 종이 위에 한자 한자 글귀가 찍혀 나온다 호흡 뒤에 감추어진 사리를 상대는 짐작하지 못했다 날카로운 금속성이 자신의 폐부를 가르고 들어왔다 착각이다 그렇다, 이건 착각이다 난 그를 죽일 수 없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글은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대를 죽임으로써 자신까지도 죽이게 되는 운명의 끈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것을 함께해야만 하는 질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끈을 우린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난영은 짐짓 자신의 감정이 그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아챘다 눈꺼풀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이상혁 어느 때는 그리움으로 또 다른 날은 분노로 그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난영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난영은 화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창문을 세차게 열었다 창밖엔 지은 지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들이 새벽 안개 속에서 음침한 모양으로 서있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언젠가는 서서히 잊혀지겠지 한참을 멍하니 서있던 난영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눈물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젖은 눈가를 문지르며 창가에서 돌아서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를 집으로 가면서 시계를 보았다 7시를 향해 초침이 바삐 째깍거리고 있다 아가씨 잠 깨운 건 아니에요? 올케 진이었다 아니에요 깨어있었어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일찍 어제 집에 왜 안 왔어요? 애들도 기다렸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없었어요 나도 애들이 보고 싶어요 언니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걱정 말아요 알아서 먹으니까 글은 잘 되고요 얼굴도 마음도 곱기만한 올케의 걱정이 진심이란 걸 난영은 알고 있다 단 하나의 혈육인 오빠가 의사로서도 성공하고 착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난영은 좋았다 올케는 이것저것 챙겨 묻고는 인처를 바꿔주었다 오빠 미안해 번영일이 많이 밀려서 못 갔어요 아픈 데는 없니? 오빠 누가 의사 아니랄까봐 나 원래 건강하잖아 너 아무래도 대구에 괜히 내려간 것 같다 그때 신중하게 생각을 할걸 너무들 서둘렀나 보다 아니에요 오빠 난 서울보다 오히려 더 좋은데요 글도 대구에서 더 잘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지 삼십이 넘은 여자가 사는 게 어정쩡해가지고 동생이 자기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 밖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인철은 늘 난영을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다 특히 대구에 있을 때는 올케를 시켜 매일 전화를 하는 등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집에 와라 아침같이 먹자 오빠 나 사실은 밤샜거든 좀 쉬었다가 오후에 갈게요 그래라 그럼 꼭 와야 된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잠깐만 하며 인철이 다시 불렀다 이 상혁군은 한 번 안 들어온다니 한영전자 회장집에서 비행기 요금 걱정할 것도 아니고 더구나 외아들인데 부모님들도 보고 싶어 할 것 아니니 오겠죠 뭐 너희 연락은 하고 있는 거지 그럼요 진작 오빠에게 상혁과의 관계를 말할 걸 그랬다는 늦은 후회를 해본다 난영이 귀국하던 날 오빤 공항에서 집으로 올 때까지 상혁의 안부만 물었었다 털어놓을까 하다가 정말 그의 말대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건성으로 잘 있다고 했었다 그때까진 상혁에게서 완전히 떠난다는 결심은 위선이었다 어느 정도의 틈은 남겨두었던 것이다 유학을 상혁과 함께 떠났던 건 아니었다 영문학을 전공했다 해서 반드시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갈 필요가 있느냐는 교수님의 권유로 본교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어머니의 발병과 죽음으로 상심해 있을 때 오빠인 인철은 그래도 영문학인데 2년 정도라도 나갔다 오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오빠의 충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상혁이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다 테네시주에 있는 친구의 가진 유혹도 뿌리치고 상혁이 있는 뉴욕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필라델피아로 떠났다 일주일은 상혁이 난영에게로 또 다음 주는 난영이 상혁 있는 곳으로 가서 주말을 함께 보냈었다 아무래도 부담없이 떠난 유학이라 난영은 상혁보다 먼저 돌아오게 되었다 책이며 그간 사용하던 짐을 서울로 붙이는 걸 도와주러 오겠다던 상혁이 도저히 시간을 내지 못하겠다며 약속을 어길 때만 해도 난영은 충분히 이해했다 그리고는 서울로 오는 길에 뉴욕으로 그를 찾아갔었다 어차피 그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으므로 그와 함께 보낼 시간을 일주일 정도 잡아놓고 서둘러 필라델피아를 떠났다 막상 가보니 상혁은 유학생으로선 엄두도 못 내는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는 여자와 데이트 중이었다 오해하지마 변명하는 상혁의 표정은 치근하리만큼 곤혹스러워 보였다 변명하지마 너 왜 이러니 유치하길 유치하다고? 상혁씨 이러지마 나 비참해져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대성그룹이라고 알지? 그래서? 거기 회장님 막내딸이야 우리하고는 원래 잘 아는 집안이거든 그 여자 열흘 전쯤에 여기 왔는데 개강하기 전까지 좀 도와주라고 아버지가 전화하셨더라 이것뿐이야 그러나 난영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사흘 동안을 이런 식으로 말더툼을 하다가 난영은 서울로 떠나와 버렸다 그리고 한 달 후 상혁에 대한 생각 뒤에 어김없이 찾아드는 치욕스런 기억 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하며 그리움을 아삭아 버린다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서 어른거리던 눈물을 좀 더 안일한 지름길로 가기 위해 변할 수가 있다고 내가 이해할게 왜 그렇게 신경을 자극하였다 왜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웠는지 화를 내고 떠나온 것을 사과한다며 오해라는 말을 믿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화배 소리가 방해를 했다 김 난영이라는 여자 집 맞나요? 이라는 여자? 난영은 상대방의 말투가 왠지 거슬렸다 네, 맞긴 한데요 누구시죠? 난영은 나름대로 여자의 나이를 가늠해 보았다 50대? 아니면 그 이상? 혹시 전화받는 아가씨가? 네, 제가 김난영입니다만 상혁의 어머니였다 난영은 물론 당황하였지만 침착하게 대답을 했다 만나자는 용건이었지만 난영은 일단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피할 틈을 주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말했다 무슨 일일까? 혹시 가끔씩 느껴오던 불안함 같은 거 그렇다면 그 곤혹스러운 자리에 꼭 나가야 하는 걸까? 그래,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짓지 말자 상혁씨도 오해라며 날 나무라고 있지 않은가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약속된 장소로 나갔다 아이보리색의 투피스를 입은 중년 여인이 출입문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상혁의 어머니였다 주문한 인삼차와 커피가 각자의 앞에 놓이고도 한참 후에야 그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귀국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차일필 미뤄왔어요 저, 말씀 낮추세요 어색하고 난처한 얼굴로 난영이 말했다 초면인데 그럴 수 없죠 나 편한 대로 얘기할게요 네 지난 가을에 며느리를 얻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이 아들에게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 직접 만나봐야지 아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데요 음, 뭐랄까 무조건 다 좋게만 말한다나요? 자식 말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반대할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서로가 못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겠구나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우리 상혁인 외아들이고 아니, 그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장님께서 상혁이한테 거는 기대가 아주 크세요 회장님? 아, 상혁씨 아버님 언젠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편에게 회장님 회장님 하던 여인을 보고는 같이 있던 올키한테 언니도 오빠한테 박사님 박사님 하구려 하며 깔깔대던 일이 떠올랐다 그의 어머니는 인삼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난 뒤 난영의 안색을 살피며 다시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꽤 힘들게 학교를 마쳤다고 하던데 인상이 참 곱군요 고생한 티가 전혀 없어요 아가신 고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고맙다는 말에 난영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 고맙다고 하자 고생한 티가 없어 곱다고 하지 않는가 곱다는 데야 고맙다 할 수밖에 난영은 그저 멍하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뜨셨다죠 네 어머니마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매가 모두 박사라니 훌륭하구나 생각했어요 난영은 하마터면 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뻔했다 시간도 없고 하니 내 용건을 말할게요 이렇게 만나보니 말하기가 더 어렵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도 곧 대학 교수가 될 거니 남을 할 데 없는 여성이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상혁이가 아가씨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면 우린 반대할 작정이에요 좋은 얘기 아니라서 내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부탁할게요 아가씨를 믿겠어요 난영은 나를 반대하는 확실한 이유가 뭐죠 라고 물을 뻔했는데 그런 마음을 꿰뚫어보기라도 한 듯이 그의 어머니는 무언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좋은데 서로가 인연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애매한 말이 어디 있나 했는데 요즘 생각하니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거예요 이왕 만난 김에 아가씨 대답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러나 난영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예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처구니 없고 모욕스럽고 몹시 화가 났다 지금 당장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혁씨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순간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난 아가씨가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보기보단 똑똑하진 않군요 내 말 잘 새겨들어요 우리 집은 안팎으로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아요 집엔 손님이 끊일 날이 없고 밖에는 중요한 모임이 자주 있다고요 난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며느리를 원해요 박사학이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의 어머니는 한숨 비슷하게 숨을 몰아쉬고는 다시 화난 얼굴로 빠르게 말을 계속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죠 우린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상혁인 여태까지 부모 의견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순탄한 부부 별로 못 봤어요 일단 우리 의사를 밝혔으니 더 이상 같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알겠어요? 심한 모욕감과 함께 가슴 밑바닥에서 불을 일으키던 분노는 결국 그날 밤에 상혁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그리고는 1년 간간히 걸려오는 상혁의 전화도 외면한 채 난영은 학교와 원고에만 온 신경을 집중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랑은 사랑일 뿐 외소함에 의해 상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상혁을 사랑한다 해도 외소함에서 오는 피해를 난영은 다스릴 힘이 생겨나질 않았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라도 자신이 불행하다고까지는 생각지 않았었다 주변엔 절망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추상적인 바람을 꼭꼭 새겨본다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세월의 깊이를 억척과 고집으로 뭉쳐놓았던 어머니의 얼굴 언제나 어머니는 그녀에게 벽처럼 느껴졌다 아들에게로 향한 병적인 편에 자신은 어머니 인생에 혹처럼 달린 어정쩡한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대학 진학 그리고 학업을 계속하겠다던 고집은 한편으론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복수였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부당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부터라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삶을 살겠어 이상혁 난 절대로 너의 그늘에 가려워지고 너의 은총으로 길들여지는 신데렐라가 되지 않겠어 비록 지난 우리의 진실을 버려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도 딸아이가 반은 도와주었는데도 현숙은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신경 쓰인다 계피차가 끓는 동안 설거지 뒷정리를 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식탁 의자에 앉았다 별안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니 금방 땀이 맺힌다 텔레비전에서 칼슘칼슘 하던데 그거라도 먹어야 되나 현숙은 몸을 돌려 식탁 옆에 있는 작은 창문을 열었다 엄마 차 아직 멀었어요? 딸 승희가 수선을 떨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 창문이 열렸네 춥지 않아요? 예 나는 더워 죽겠다 왜 갑자기 열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승희가 안색을 살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엄마 혹시 갱년기 증세 아닐까? 뭐야?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엄마한테 버릇 없이 현숙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엄마 왜 짜증을 내세요? 갱년기란 말이 험한 말도 아니고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닌데 현숙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 화같이 밀었다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지가 뭐 의사야? 갱년기라고 단정 짓게 못된 것 같으니라고 도자기잔에 차를 따르며 승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나서 봤더니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엄마도 그래요? 음 그런 것 같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 맞아 현숙은 시무룩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기분이 좋다가도 괜히 우울해지는 게 남이 보면 심하게 가을 타는 여자 같아요 엄마 그건요 병이 아니고 그냥 중년에 한 번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래요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다던데요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아빠 기다리세요 벌써 자식에게 위로받을 나이가 되다니 그래도 엄마 생각나서 주부 프로를 보았다는 딸의 마음씨가 흐뭇하게 짝이 없다 거실에선 TV 소리와 부녀의 웃음소리가 섞여 요란했다 문섭이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였다 평소에는 뉴스나 시사토론 외에는 TV 앞에 앉지도 않는 남편이 일요일 저녁만 되면 딸과 함께 코미디를 보는 게 현숙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남편에겐 그만의 고집과 세계가 항상 있었던 것 같다 때로는 그로 인해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으나 현숙은 남편의 고집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려 했다 적당한 양보라는 자구책이 결혼 생활을 평탄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그녀는 일찍부터 익혀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현숙이 그런 남편에게 저질 코미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남편은 저질이라고까지 말할 건 뭐 있어 우리들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코미디를 해봐 그땐 시시하다고 하겠지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재밌잖아 반포 최 교수도 저 프로는 꼭 본대 라며 변명을 했다 프로가 끝났다 참 그 친구들 꽤 웃기는구먼 문섭은 기지개를 펴더니 서재로 들어갔다 승희가 아예 자리 잡고 주말 연속국을 보려는지 소파에 길게 누웠다 빈 찻잔을 쟁반에 거두는 중에 다시금 후끈 달아오르는 얼굴을 느끼며 현숙은 머지않아 갱년기란 말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누워있는 그 자세에서 승희가 길게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어머 아줌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아줌마 아빤 서재에 계세요 엄마 바꿔드릴게요 수화기를 건네주며 승희는 복통하지마 라고 했다 명예였다 웬일이니?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라서 그런지 일요일엔 서로들 전화하기가 어색했다 얘 심교수 정말 서재에 계시니? 응 지금 막 들어갔어 다행이다 얘 너 말이야 내일 나올 수 있지 어디로? 골치 아픈 일인지 잘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태우기 말이야 태우기? 또 싸웠대? 그게 아니고 드디어 그 여자 집을 알았단다 어머나 제주도 좋다 태우긴 태우기 문제가 큰일은 큰일인가 보구나 점잖은 사모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니 또 그런다 넌 나 무한 주는 게 그렇게 재밌니? 그래 재밌다 자세한 얘기는 아직 나도 몰라 하여튼 내일 태우기가 그 여자를 찾아가는데 생각해봐 이 나이에 친정에다 알리겠니? 그렇다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겠니? 떨려서 혼자는 못 가겠다고 은근히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는 눈치더라 그렇담 가야지 하지만 우리가 직접 끼어들지 말아야 돼 그럼 그냥 옆에만 있어 주는 거야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할게 준비하고 기다려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친구의 아픔을 생각하면 당연히 따라 나서야 되는 일이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